두번째 메뉴, 치, 누, 니 저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닭다리를 뜯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킨 밥으로 왔어요 치킨, 치킨, 치킨 굉장히 좀 말라 보였는데 안 촉촉해 오, 가슴살도 부드러워 딱 먹었을 때 혓끝이 아하 캡사이신의 기분 나쁜 맛 그 맛이 안 나고 살짝 매운맛이 살짝 돌면서 달콤한 맛이 같이 돌면서 기분 좋은 매운맛 야, 이거 갈비찜 가서 양념갈비 구운 그 맛이 좀 나네 숯불에 구우니까 매운 치킨 못 먹는 어린이를 위해서 삼촌이 치킨 가스를 준비했어요 닭다리 살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맛은 없을 수도 없네 먹을 게 너무 푸짐하다 어떻게 치킨 먹으러 와서 세트 메뉴가 있는데 보셨습니까, 여러분? 이 정도면 온 가족이 즐겨, 온 가족이 한 가족이 즐기고 할머니,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다 앉아서 먹어도 충분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? 어린이날 선물로 치킨 사주세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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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